2023년 7월 첫째 주,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. 샤이니와 세븐틴.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호르몬 점수, 방송의 수점수, K-POP 팬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샤이니 축하드립니다. 시간 부탁드릴게요. 아유, 너무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15년 이상 함께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그만큼 사랑받아왔는데 또 이렇게 저희의 사랑을 또 저희에게 사랑을 보답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샤이니월드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샤이니월드. 여러분들 덕분에 웃을 수 있어요. 우리 스태프들도 감사해요. 우리 E-센터 최고! 최진영 최고! 네,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!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! 고마워! 샤이니월드. 브리트 파이어 거침없이 기나긴 밤 이겨내지 선명한 너의 그 상처는 빛났어 웅이 되요. 이제 지평이 되요. 저희가 bottom town에